자 이제 언덕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래기능 때는 우리 경사로 올라갈 때 방클로 치하고 브레이크를 떼고 올라갔죠. 기억나죠 장래기능 차로 할 때. 자 우리 지금 시험차라고 그랬죠. 이 시험차는 장래기능 차로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차가 좀 쎄 것 같죠. 차가 좋아 보여주죠. 기어도 틀리거든요. 이 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차를 특징을 모르면 나중에 시험가 한번 떨어죠. 그래서 이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장래기능 도로주행 나가면 이런 언덕이 있어 실제로. 자 우리가 클러치 밟고 멈췄어요. 그죠. 정리를 했어요. 도로주행 나가면 10초 이상 못 가면 신호가 빨간불인 거예요. 10초 이상 못 가면 중립을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래는 안 넣었죠. 그죠. 우린 넣어야 돼. 지금부터 넣어야 됩니다. 중립을 넣는데 중립을 넣었을 때는 여기가 지금 2번 스위치가 OFF 됐죠. 그럼 왼발을 떼어도 될까요 안될까요. 오프 했잖아.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를 여기 끊었어.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떼면 안 되죠. 떼면 동력 연결이니까 팍 넣으면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어를 뺐죠. 스위치를 끄는 거야. 오프시킨 거야 하나는. 그럼 여기를 떼어도 되는 거야. 브레이크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리지. 당연히. 브레이크는 제동났잖아. 여기다가 축구공을 올려놓고 쳐보자. 축구공을. 그죠. 손으로 잡은 게 여기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잖아. 떼면. 네. 차도 바뀌니까. 이해됐어요.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는 제동당치예요. 브레이크는 제동당치예요. 클러치는 제동능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죠. 맞죠. 아까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2단을 넣고 클러치를 반클러치하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떼면 장래기능차는 올라갔죠. 올라갔잖아. 동력이 1.5 클러치가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가 1단 스위치 2단 스위치가 3단 스위치가 있다 쳐봅시다. 선풍기에 1단 스위치가 아니라 0.5 스위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5 스위치 있다. 그 정도 동력만 주는 거야. 반클러치가. 그래서 동력을 줬어요. 그죠. 여기서 브레이크 떼면 장래기능차 올라갔죠. 기억나죠. 얘는 안 올라가. 보세요. 안 올라가죠. 자 다시. 다시 보세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이게 뭐냐면 경사로 밀린 방치예요. 장치예요. 경사로 해서 안 밀리게 2초동안 브레이크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브레이크를 뗐지만 보세요. 안 밀려. 잠시 있어 볼게요. 밀리죠. 자 다시. 2초동안 안 밀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가 반클러치를 하고 차가 올라가려는 느낌 들죠. 올라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떼면 안가. 그거 왜 한가지 하고 클래스 들어버린다고. 아 그 거짓구나. 그래서 시험 떨어지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초동안 기다려주든가. 자 보세요. 반클러치 했죠. 2초 기다려 볼게요. 하나 둘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기다려주든가. 아니면 반클러치 하거나 기다리기 싫어 이거를. 그러면 엑셀을 터치 해주면 돼요. 그럼 스위치가 꼭 작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올라가죠. 그죠. 바로 올라가죠. 아 클러치를 살짝. 반클러치 뒤클러치 하고. 스위치가 오프 되는 거죠. 그래서 장르 기능처럼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클래치는 제동력이 없다고 했죠. 클래치 밟아 볼게요. 더 빨라죠. 더 빨라지죠. 클러치 들어 볼게요. 속도 줄죠. 오히려 벤진브레이크 들어가죠. 그래서 클러치를 내가 도로장 나가면 떼세요 떼서 하면 빨리 떼야 돼. 떼야 속도가 줄어. 안 떼면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할 거고. 그럼 뭐해.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